6월 미 CPI 소비자 물가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해 물가를 거의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등했던 식품과 에너지, 서비스 가격이 대폭 떨어져 체감 물가까지 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급속 진정됨에 따라 7월 말 기준금리 이상이 올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나친 팁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해외 여행 시에는 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정부 기간 25곳이 중국 해커에게 뚫렸던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가 3%로 급속 냉각되며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해 물가를 거의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주거비가 높지만 올 하반기 대폭 진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혜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를 1년 만에 거의 잡고 있다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를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속 냉각시켜 물가 잡기에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6월에 전달보다 고작 0.2% 오르는데 그쳤고 전년보다는 3% 인상한 것으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이는 5월에 연간 4%보다 한 달간 1포인트나 대거 냉각된 것으로 2021년 3월 이래 2년여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겁니다. 특히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인 이번 물가 급등에서 꼭 1년 전인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아 정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물가 잡기에 주력해온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5%까지 끌어올려놓고 있는데 수요를 냉각시켜 물가를 잡는 효과를 본격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소비자 물가는 6월에 전달보다는 전체와 같은 0.2% 올랐으나 연간으로는 전체보다 높은 4.8% 인상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와 서비스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6월에 렌트비는 아직 전년보다 8.3%나 올라있는 것을 비롯해 주거비는 연간으로 7.8% 인상돼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식품가격은 연간으로 아직 5.7% 오른 수준인 반면 에너지 가격은 전년보다 16.7%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6월에는 중고차 가격이 전년보다 5.2%, 항공료는 18.9%, 건강보험 24.9%, 휘발유 27.1%나 떨어져 물가 진정을 주도했습니다. 2주 전에 발표된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5월 3.8%까지 내려간 바 있어 6월에는 3% 아래로 급속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올 하반기 아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가 하락하거나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미국의 물가는 더 진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PCE 물가로 올 연말 3.2%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해놓고 있는데 그보다 더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고용이 여전히 양호한 강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 올해의 불경기 없이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에서 지난해 급등했던 식품과 에너지, 서비스 가격이 대폭 떨어져 미국민들의 체감 물가까지 완화되고 있습니다. 6월 CPI 소비자 물가에서 전년에 비해 달걀값이 8%나 하락했고 항공료는 19%, 건강보험은 25%, 휘발유 가격은 27%나 대폭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진정된다고 했어도 장바구니 물가나 체감 물가는 좀처럼 진정세를 느낄 수 없었으나 이제 본격 가벼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6월 CPI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 1%포인트나 대폭 하락한 3%로 내려가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를 잡기 시작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연준이 목표를 잡고 있는 2%에 머지않아 도달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체 물가지수의 숫자보다 매우 높아 미국민들이 물가 잡기를 느끼지 못했던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까지 6월에는 상당히 가벼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12일 발표한 6월 CPI에서 식품 중에서도 매일 구입해 먹어야 하는 생필품들과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항공료와 건강보험료 등 일부 서비스 가격이 전년에 비해 급락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선 바 있는데 6월에는 전년보다 27.1%나 하락한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4.9% 급락했으며 항공료는 18.9%나 싸졌습니다. 렌터가 비용도 지난해보다 12.4% 하락했으며 주요 가전제품들은 10.7%, 텔레비전은 9.9% 하락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전년보다 5.2% 떨어졌고 세차는 제자리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서 2,3배나 급등했던 달걀값이 6월에는 전년보다 7.9% 하락했고 베이컨은 10.1%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수리는 지난해보다 19.8%나 급등해 있고 자동차 보험은 16.9% 오른 수준입니다. 애완동물 식품은 12.1% 올라 있고 빵과 절탕 11% 이상, 탄산드링크 9.1%, 외식비용 7.7% 비싸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물가 잡기에서 아직 미흡한 분야인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가 눈에 띄게 하향 안정세를 띌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먼트가 올 연말까지 45유닛, 내년 한 해 47만 유닛이 새로 공급되면 렌트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렌트비를 낮추기 시작할 것으로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예상을 뛰어넘어 급속 진정됨에 따라 7월 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7월 26일 한 번 0.25%포인트 올려 5.25 내지 5.5%로 인상한 다음 수개월 동안 동결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시작했다는 평을 들으면서 중앙은행 연준의 기준금민상에도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월스릿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끊은 연방준비제도는 7월 26일을 비롯해 올해 남은 4차례 회의 중에 한 번에 0.25%씩 두 번, 합해 0.5%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가 느리게 둔화되다가 5월과 6월 들어 한 달에 1포인트씩 떨어지는 급속한 진정세를 보여 금리 인상 획수나 폭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5월 4%에서 6월에는 3%로 급속 진정됐습니다. 6월 CPI 3%는 2년여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것이고 40년 만에 이번 물가 급등에서 정점이었던 지난해 6월의 9.1%에서 꼭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둔화시킨 겁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10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려 5%까지 끌어올려놓고 있는데 그간 물가 진정이 너무 느리다가 5월과 6월 가속도를 내서 물가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을 듣게 됐습니다. 보름 앞서 발표된 연준이 선호하는 미 전역의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5월에 3.8%까지 둔화시킨 바에 있어 7월 말 발표되는 6월에는 3% 아래로 추가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 목표치 2%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 연말 PCE 물가로 3.2%를 예상했는데 6개월이나 빨리 근접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올해 0.25포인트씩 2번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려던 계획을 한 번 인상으로 축소하고 장기간 동결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월스리전을 구한 뉴욕타임스톡 비얼른들은 7월 26일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올해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럴 경우 7월 26일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를 5.25 내지 5.50%로 올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9월 20일과 11월 1일, 12월 13일 등 올해 남은 3번의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는 올 연말 5% 이상의 고금리에서 장기간 머물게 했지만 3% 이하로 물가를 잡고 건전한 고용과 소비지출은 유지시켜 불경기 없이 물가 잡기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에선 지나친 팁 요구로 티플레이션, 티피로라는 신조어들이 생겨났지만 해외여행 시에는 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이태리는 팁이 없으며 유럽 국가에서도 대부분 소액으로 감사의 표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을 거치며 지나치게 팁을 요구하는 티플레이션으로 고객들이 팁 피로에 시달리는 팁 화틱을 하는 신조어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팁 해피컨트리로 불리는 미국에선 기본 팁이 10%가 아니라 18%로 크게 올랐으며 6인 이상이면 식대에 자동으로 18%의 팁을 부과해놓고도 영수 중에는 팁을 적는 란을 비워두어 이중으로 내게 유도하는 등 일종의 속임수까지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은 팁플레이션, 팁화티그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팁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C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팁 문화가 없는데 유럽 각국에서도 이태리가 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식적인 팁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팁을 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만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감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경우 공식적인 팁은 안 줘도 되지만 예외적인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10% 정도 팁을 줄 수 있으며 단체 여행일 때 여행 가이드에게 1인당 5%의 팁을 자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 명소가 많은 그리스에서는 팁을 줄 수 있으나 청구에게 5%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에는 식당에서 미국보다 약간 적은 10 내지 15%의 팁을 주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호텔에 청소해 주는 직원들에게는 한 번에 2파운드짜리 동전을 주면 충분합니다. 여행 가이드에게는 여행객 1인당 10유로씩 팁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식당에 갔을 때에는 식대 청구서에 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 맛이나 서비스가 탁월하다고 느꼈을 때에는 별도의 팁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식당에선 식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팁을 15 내지 20%씩 주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도어맨이나 웨이터 등에게는 30페소 미화 2달러를 팁으로 주면 됩니다. 그룹 여행시 여행 가이드에게는 여행객 1인당 75페소 미화로 4에서 5달러씩 거둬 수고료로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택시를 탈 때에는 별도의 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정부기관 25곳이 중국 해커에게 뚫렸던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기관들과 공무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중국 해커들이 침입해 한 달 동안이나 휘젓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러시아에 이어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스파이 행위가 도마 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 정부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들에 뚫렸다고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관리들에 따르면 관련 당국은 6월 중순 정부 이메일을 관리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해 MS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내부 조사를 벌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스톰 0558로 이름 붙인 중국 기반 해커가 미국 정부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해 이들 기관의 이용자 계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커들은 5월 15일부터 MS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피해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 6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이나 은밀히 활동했다고 MS는 설명했습니다. 해커들은 인터넷 이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토큰을 위조해 무단으로 이메일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연방 수사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단은 무차별 해킹이 아니라 표적 사이버 공격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연방기관들 가운데 최소한 한 곳에서 집중적인 해킹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괌에 있는 미군기지 등 군사시설에도 해킹을 시도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흔적이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가안보 관리는 국방부나 정보기관, 군 이메일 계정 등은 해킹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와 군사와 관련된 기밀 정보들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신 미 당국은 이번 해킹 공격을 보다 광범위한 중국 스파이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14세기 위협 평가에서도 미 정보 당국은 중국이 현재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 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활동적이며 지속적인 사이버 스파이 위협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러시아,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감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간 미국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을 부인해왔으며 오히려 미국과 그 동맹국이 중국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KTV 뉴스 안혼련입니다.